경기도의회의원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신 허원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한경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경대학교 또 대학원까지 졸업하셨네요. 현재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원으로 계시고 한국노청 경기지역본부 상임고문으로 계시고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자문위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비상임이사 한국노청 경기지역본부 의장 전회하셨네요. 경기도 일적자문위원회 공동대표 전 한국노청 경기지역본부 장학문화재단 이사장님도 하셨어요. 경기연구원 비상임이사로 전회하셨습니다. 현재는 부발읍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의원님 우리 이천시민에게 인사 말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허원입니다. 먼저 이천시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19 기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그런 와중에도 지금 한익스프레스 화재로 인해서 더 힘든 것은 과정된 것 같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이 권도 깨끗이 빨리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코로나19 이 과정에서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지금 지역재난기금으로 인해서 조금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봤었는데 다시 또 이 코로나가 서울에서 많은 발생이 이르는 바람에 다시 또 유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시민 여러분 항상 화이팅 시험 바라면서 그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그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그동안 이제 경기도의회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이 2년 동안 경기도의회에 계시면서 상임이나 기타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정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걸 내가 전체적으로 했다라든가 또는 아쉬웠던 점 그렇게 좀 그 두 가지 나눠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온 건 노동계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을 하게 된 게 이제 경기지방노동과 고용노동청 신사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은 지금 해남부까지 올라가서 지금 그쪽에서 이제 그 청약 신사되는 거에 대한 거를 올해 20대 국회에서 이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경기노동청이요? 네. 아 그게 별도로 또 생기나보죠? 지금 현재 중부 경인노동청이 중부청으로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하고 경기하고 강원도 그러니까 15개 지청을 관리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일 큰 데가 경기도인데 그렇죠. 경기도가 8개 지청을 갖고 있어요. 2개 청이 있는데 이제 중부청이 인천에 있습니다. 2개 청밖에 없는 거. 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도에 청이 생겨된다. 그렇죠. 업무적인 효율적으로 있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국민으로는 근로자가 제일 많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원님이 이제 그거를 지금 어떻게 추진을 중이신가요? 네. 지금 이제 경기노동회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그 김장일 위원하고 같이 그 네. 아까 저희 토론회도 갔고 그런 면에서 거의 이번에 그 우리 그 환경노동위원에 관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우리가 다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다시 또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저희 임기 때에 정신성을 큰 가닥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요. 기대해봅니다. 꼭 됐으면 좋겠고요. 뭐 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 계시니까 그쪽에서 뭐 좀 그동안 의원님이 또 뭐 유권 말고 따른 게 좀 이렇게 뭐 의원발의를 했다거나 또는 뭐 법이 좀 조례로 좀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지금 소상공인인들에 대해서 노동계에 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중소기업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챙겨야 된다는 부분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대표할 일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장과 육성회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이제 목민수 회원에도 조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소상공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과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 우리 경로위에서 굉장히 그 많은 감동을 하면서 소상공인들 전통상인분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껏 그렇게 왔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좀 아쉬운 건 없었나요? 좀 이렇게 좀 아쉽다 내가 아 이건 좀 도중에서 할 때 아쉬운 건 혹시 있나요? 아쉬웠던 거 제가 미래통합회에서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의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많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조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분들이 좀 많고 그런 게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더불어 분들한테도 그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했지만 그분들도 많은 배려는 한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겠군요. 그렇겠군요. 이 더불어 위원님들은 입법 보좌관들이 입법인들이 이제 협치국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명도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법 발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요건 이제 하반기 상임위 때는 좀 제가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 제가 들어가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 원내대 교수처 아니더라도 그래도 입법할 수 있는 그 보조사무원들을 좀 그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우리 이천시에도 지금 성수영 의원님하고 김인영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두 분 나오고 세 분이 계신데 네. 그 현재 같이 계시는 의원님한테 좀 의원님을 같이 잘해서 마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저희가 142년의 도연인데요. 시적으로 상임위가 아니면 거의 얼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 상임위에서의 부분이지 그거를 오버해서 제가 이제 우리 김인영 의원님 권교위나 우리 성수영 의원님 용정회원님 쪽으로 그렇죠. 가서 얘기는 권위는 우리 그 부분을 하시긴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런 부분들은 위허가 틀리니까 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계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배교수단체가 안 되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그 입법 부자관들이 좀 도움된다고 하면 서로의 하기가 좀 조명인들이 좀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좋겠어요. 하여튼 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뭐 의원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인사 한마리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정부나 우리 경기도, 이천시 이런 데서 이제 긴급재난기금을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했는데 어떤가요? 그 코로나의 전 경제와 걸리고 난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긴급재난기금이 투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 경기도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 이런 게 나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실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다 보니까 특히 전통시장이나 소상님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도회에서 이제 긴급재난기금을 이제 나왔고 그런 부분을 풀어서 그런 부분들이 잠시 효과가 좀 나는 듯 했었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것도 또 정부에서 또 이제 자세한 기금은 또 그 사회인 가족 그 평균 8시간 6만 얼마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좀 나아들어 오다 보니까 이 돈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소비가 좀 많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좀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굉장히 현재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재난기금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 지역에서는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니까 농협에서도 좀 사용 좀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농협이 10억 이상 매출 이상 되는 부분들이 안 되는 그렇지만 근데 좀 어려운 쪽이니까 농협 아니면 쓸 수 없는 데까지 그러니까 저기 작은 소도시니까 율면이나 뭐 저기 서서 이런 쪽의 분들은 쓸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나오기 힘들죠. 한라가 복구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한테 좀 특별히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저도 상임위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해주고 누군가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게 되니까 어렵습니다라고 받아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풀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재난기금이 우리 도맹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된다고 하면 여유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식구가 좀 안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지원은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전동시장 그리고 시민들한테 좀 더 한 번 정도는 더 지원이 되는 게 낫지 않겠다는 생각도 갖게 봅니다. 그렇죠. 좋죠. 그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도지사님이 뭐 한 두 번은 뭐 더 줘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뭔데 의회에서 혹시 뭐 그 우리 경기도민회에서 뭐 예산을 뭐 준다거나 뭐 이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논의된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께서 이제 의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의회가 뭐 일당과 이렇게 그 그 의회가 같은 뭐라 그럴까 이제 더불어 당에서 같이 주도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지사께서 원하는 안이 있다면 거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다수가 더불어입니다이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시장 도지사님도 더불어고요 네. 뭐 될 강막성이 있겠네요. 네. 강막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 이건 좀 그 지난 그 선거 관련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네. 우리 의원님한테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각 공의직 의원님들한테 다 여쭤보려 인터뷰하면서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송석진 의원님이 이제 당선이 되셔서 예예. 재선에 이제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엊그저께도 합동부장소에 그 상임위가 우리 그때 의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어떠신가요. 저 먼저 그 이천 그 시민 여러분한테부터 송석준 의원의 재선에 힘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 송석준 의원의 재선에 그 이천에 재선 위원이 너무 없었던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재선의 열망도 강하지 않았냐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재선의 무게가 힘이 굉장히 그 무겁다라고 보고요. 또 송 의원께서 재선이 됐으니까 이제 그 이천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뭐 규제개혁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 의원한테 얘기한 두 부분들이 지금 이제 벌써 지금 시이나 시에서 맨날 위천 시민이 23만이라고 하는데 7,215,000원에서 머무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인구를 늘리려는 방법이 뭐냐. 우선 안 했는 것도 못 챙기면 밖에 있는 거를 챙기면 웃기는 거 아니냐. 왜 이러느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충주로 이사를 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규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현대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규제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겁니다. 확장을 못 해서. 아니요. 확장. 거기서 이사를 나와서 공장을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확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이 폐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규제개혁기 때문에. 그런데 웃기는 거죠. 하이닉스 내에서 나와서 폐수처리 처리가 돼서 나오면은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맞습니다. 따로 나와서 폐수처리 져가지고 하는 거는 잘못되기 유법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선 쪽으로 특별법이든지 우선 하이닉스도 특별법으로 풀었듯이 이런 것들도 시이나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이걸 풀어서 아니 내 집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떠나지는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아쉬운 점이죠. 그런 게 좀 아쉬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송영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학병원 얘기를 하시는데요.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니 대학병원, 대학 유치죠. 사는 자식. 네.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진짜 뭐 많은 시가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약을 해제하라는 부분에서 옆에서 쉽게 보면서 같이 송영이 의원님께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이 그 송영이 의원님 선거 때에도 동참을 하셨겠지만 나름 어떻게 좀 선거운동 하셨나요? 의원님도 좀 같이? 네. 열심히. 어떻게 좀 들어가셨나요? 저는 뭐 노동계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여기를 현대전자에 80년 1월달에 입사를 하면서 이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대전자에 98년도에 현대전자 굳어나면서 이제 분산된 스태트 집회코리아 네. 그렇죠. 거기 초대 위원장을 하고 네. 그 노동계 쪽에다가 제수원에서 이제 한마촌 경적본부장 장학회 이사장 이렇게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천지역지부도 저희 소관 조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직에서도 또 저하고 생각 같이 하는 또 대표자들이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하고 좀 운동을 같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의원님이 열심히 또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송숙주 의원님이 당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경기도 의회 이제 후반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의원님이 그 경기도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나머지 후반기의 그 의정활동 도정활동에 대해서 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좀 아실 건가요? 제가 이제 하반기에도 경제노동위원회 있을 겁니다. 계속? 예예. 왜냐면 노동계력 비례를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본적인 거는 이제 노동 쪽을 챙기지만 노동과 관련된 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분들을 그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이제 지금 저번에도 이제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서 뭐 남창공원 주차장 만드는 부분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도에서 특별적으로 해가지고 그 장공원 시장에 그 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그 사업구청에 170개 상관가를 저기 그 지원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식도 어쨌든 이천시의 그 수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은 그 노력을 해서 진짜 그 빛이 그 그 친구가 도에서 우리 이천시의 그 전통사항이니까 소상공인과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그 장공원도 그렇고 우리 여기 저 이천의 시내에 거기 그 전통시장도 그렇고 네 그동안 이제 많이 어려운데 요번에 이제 그 긴급재난기금이 투입되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을 이제 또 우리 원님이 또 열심히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에 이제 그 각 그 장원 장원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그 집행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님이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좀 갖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또 뭐가 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원님이 또 이렇게 직접 발을 띄셔서 어 그런 것도 발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 광고시장 상인회장님하고 네 가끔 뵙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풀어나가는 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어 길게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 주시죠. 네 제가 그 배래 대표 도의원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천시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맡은 그 상임위가 경쟁운동위원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일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그 하나하나 이제 그 경기 도의원으로서 난만인기 2년 동안은 진짜 그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통신형 활성화와 그 다음에 그 그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쨌든 뭐 최다의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이천은 그 노동 쪽에 나는 정기직보다는 제일 문제는 비정기직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노동자들의 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부분도 있지만 비정기직들은 그 틀 안에 안 들어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나를 더 챙기고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부분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많은 실수가 있든 뭐라든 열심히 할 테니까요. 나름 제가 언제든 필요하시면 저한테 좋으신 말씀이든 싫은 말씀이든지 저한테 해주셔야지 제가 그거를 계속 개선해가고 바꿔나 하고 그래서 권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저를 뵙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끔한 충고나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견디고 계신데 잘 극복하고 계시니깐 앞으로 좀 많은 건강에 진심해 주시고요. 한인스프레스 화재사건 갈 마음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자신감 고맙고요. 그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의원님이 비례대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네. 나오실 거잖아요. 그건 아직 고민 중 아니 그래도 비례대표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의정할정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 아직까지 도의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직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현직에 계신 분이 유리하잖아요. 네. 나오실 거죠? 아닙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 나중에 좀 더 고민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 오늘 현직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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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